김제 신포에서 만경강을 따라 새만금 내측으로 뻗어나가는 길이 3.8km의 재방 도로입니다. 만경 709 방수제로 실은 인접한 군산과 김제 등 지자체들이 관할권 갈등을 벌여온 분쟁의 땅입니다. 정부는 이곳 방수제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 김제시라며 최근 관할권을 김제에 부여하고 분쟁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더 이역할지를 놓고 현재 논의가 한창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분쟁 지역과 이른바 예비 분쟁 지역들이 새만금에 수두룩하다는 점입니다.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 등 수년 전 공사가 끝난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 관할 결정이 2년 가까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구체와 단계에 접어든 새만금 수변 도시는 관할권 분쟁이 상당한 걸림돌입니다. 전체 6.6제곱킬로미터 매듭지에 인구 4만이 머무는 정주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군산과 김제, 부안 등 무려 세 지자체가 접근성 등을 강조하며 자기네 땅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토지 분양에 착수한다는 밑그림으로 최근 새만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행정구역도 없는 땅을 분양할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뿐입니다. 이 밖의 새만금 권역을 하나로 묶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메가시티 구상 역시 올 초 기대와 달리 관할권 분쟁으로 조착에 빠진 상태입니다. 대통령님의 1호 공약인 메가시티를 올해 적극적으로 기획도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5월 달에 어떤 방향이든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일단 오는 11월 새만금 동서도로 등에 대한 관할 결정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갈등은 불보듯하고 더 격화될 거라는 전망만이 우세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초수영입니다.